오늘은 마지막 글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할 이야기는 아버지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슬픈 이야기다. 가난, 경제 토대를 잃어버린 시간, 그곳에는 슬픔이 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했다. 그 시절의 가난에는 슬픔이 있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불편할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 달래도 아버지는 가난이 너무 슬펐다. 부끄러워서 슬펐다. 아버지는 공부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책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책 속의 위안은 현실과는 달랐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슬픔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믿고 싶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아버지는 1981년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미아리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85번 버스로 통학을 했다. 그때 아침 통학 버스는 지금의 지옥철을 능가하는 만원 버스였다. 1981년 5월 1일 화창한 날이었다. 아침 등교길에 버스를 탔다. 그날은 만원 버스가 아니었다. 그래도 빈 좌석은 없었다. 내 앞의 좌석에는 스물 한두 살 정도 보이는 회사원 누나가 앉아 있었다. 누나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 누나는 아버지 책가방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때 잠시 머뭇거렸다. 도시락 반찬 때문이었다. 김치 반찬이 맥싱 커피병에 담겨 있는데 병뚜껑이 헐거워 혹시나 김치 국물이 밖으로 흘러나올까 걱정이었다. 그러는 찰나 누나가 갑자기 가방을 당겨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버스는 출발하고 아버지는 가는 내내 찜찜한 마음이었다. 어머나 어떡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나의 당혹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아버지는 바로 책가방을 내려다 보았다. 아 망할 놈의 김치 국물. 가방 틈 사이로 김치 국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누나의 치마 위에는 김치 국물이 흥건했다. 아버지는 얼른 가방을 받아들었다. 김치 국물은 아버지 바지와 신발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누나는 자기 손수건으로 치마 위 김치 국물을 연신 닦아냈다. 아버지는 김치 국물이 계속 흐르는 가방을 들고 그 누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누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 김치 국물 이외에 다른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어찌할지 몰랐다. 그때 버스가 도남동의 태극당 정거장에 멈췄다. 아버지는 남감해하는 그 누나를 뒤로 하고 차가 멈추자마자 출입구로 달려가서 바로 내렸다. 아버지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아니었지만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태극당 뒤쪽의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리고 골목길 쓰레기통에 반찬통을 버렸고 노트를 찢어서 책가방 속을 닦았다. 수학책과 영어책은 이미 김치 국물에 젖어있었다. 교과서도 버리고 싶었지만 참아버리지 못했다. 공부할 때마다 김치 국물 자국으로 얼룩진 교과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그 교과서가 부끄러워서 슬펐다. 그 기억은 선명한데 그 사건이 있던 날의 기억은 이상하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기억이 없다. 김치 국물. 그 가난이 부끄러웠다는 기억 외에 다른 기억이 없다. 전혀 없다.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저 불편할 뿐. 이 말은 거짓말이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슬픈 것이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언제쯤 나는 이렇게 고생하게 가난을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지금도 못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같은 일을 겪는 게 싫고 너희의 아이들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경제 공부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이유다. 아버지가 경제의 본질인 돈 돈 돈 할 때 아직도 너희 표정은 일그러진다. 내 표정처럼 그래 돈은 더럽다. 그러나 그 더러운 돈이 사람의 주머니에 없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아버지는 내가 돈이 없어서 더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가난이라는 김치국물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는 김치국물이었고 아버지가 직장생활 할 때는 상사의 욕이었으며 퇴직한 지금은 엄마의 슬픈 표정이다. 아버지의 가난과 너희 가난은 분명 다른 방식이고 다른 얼굴을 한다. 너희 시대에는 가난이 어떤 가면을 쓰고 오려는지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내 시대의 가난에 대비해야 한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흉금에 품고 있어야 한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당부다. 정선영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50억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마지막에 그 끝맺은 말을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린 말이 그 끝맺은 말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끝맺은 말이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저자는 25년간 유통업계에 종사하며 롯데마트 가정 간편식 부분장을 거쳤다고 하고요. 2020년 9월 30일 퇴직하면서 151만 회원을 거느린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시리즈를 연재했다고 합니다. 그때 엄청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이제는 근로자로 살았던 인생 1막을 마치고 사업가 자본가로 인생 2막을 살며 경제의 이론은 물론 현실에서 깨우친 살아있는 경제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처음 경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보면요. 이 책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부위계단편 둘째 절약편 셋째 투자편 넷째 인생편 다섯번째 돈 공부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살펴본 것은 돈의 맛 돈이 쌓이는 저축 돈을 지키는 지출 재무제표 못 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뤄라 부위사다리가 끊긴 세대 돈 공부하는 독서법은 따로 있다 이렇게 다섯장 중에 일곱 부분을 볼 거고요. 내용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돈의 맛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맛 지금부터 어젯밤에 너희 엄마가 구구절절 말했던 돈 맛을 요약정리해서 적는다. 엄마의 말로는 돈 맛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아끼는 맛이다. 둘째 잘 쓰는 맛이다. 셋째 모으는 맛이다. 첫째 돈 아끼는 맛. 내 엄마는 집안 모든 물건이 돈이다 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 치마와 누런 셔츠 아버지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그 옷 그 옷은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라고 했다. 둘째 돈 잘 쓰는 맛.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있다. 요즘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너희 엄마는 이 말뜻을 오래전에 알았다. 너희 엄마는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본다고 한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그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가? 이 물건이 필요 대비 적정한 가격인가? 이렇게 너희 엄마의 선택 기준은 엄격하다. 셋째 돈 모으는 맛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2004년 결혼 5년 만에 구리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는 아버지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 월급만으로 6억 원 넘게 모았다. 모은 돈은 그냥 산술적으로 적어둔 것이고 너희 엄마는 그 숫자를 넘는 금액을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는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이 불어나는 맛을 좋아했다. 돈이 쌓이는 저축 복리효과는 일상의 규칙을 넘어서는 비법이며 시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성공의 마법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저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저축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자. 저축은 소극적 의미로는 소득 중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돈이 쌓이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의미로는 정기적으로 쌓아둔 원금의 이자가 붙어서 돈이 쌓이는 예적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원금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은 한 푼 두 푼 모아 은행에 저금하며 종잣돈을 만들었다. 이것이 저축의 가장 큰 역할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저축해서는 돈을 모으기 어렵다.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시대는 끝났다. 세상은 점점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저축은 안정적이고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저금리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해야 한다. 저축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금융자본주의의 시대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투자 효과를 최대한 얻어내는 금융상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유용했던 저축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공부해야 한다. 저축예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보통예금이다. 예금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은행예금이다. 이 예금은 대체로 이자가 1% 이하이다. 보통예금은 돈을 그저 보관만 하는 금고 같은 예금이다. 둘째는 정기예금이다. 일정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은행의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성 예금을 말한다. 셋째는 정기적금이다. 정해진 기간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일에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적립식 적금이다. 매월 적립하면서 절약과 저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적금이다. 여기에는 복리의 마법까지 더해진다. 정기적금은 복리 효과를 활용해 돈을 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은행에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리법과 다른 하나는 복리법이다. 단리법은 전기간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다음 기간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복리법은 일정한 기간의 기말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법이다. 사람들은 돈의 법칙에 단리법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삶의 법칙이든 돈의 법칙이든 모두 정확하게 복리법이 적용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자가 원금에 쌓이는 복리법은 삶을 좌우하는 마법의 법칙이다. 경제감각이 있는 사람은 원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자가 원금에 보태져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복리효과는 산술적인 논리와 눈에 보이는 규칙을 넘어서는 삶의 마법이다. 여기서도 복리효과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든 자산을 증식하는 어떤 책을 보든 복리효과는 계속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복리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삶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법칙이 바로 복리효과이다. 위대한 성공을 잃은 부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리효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복리효과를 알아야 한다. 작은 결과물 하나도 복리효과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것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복리효과가 작동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200만원씩 복리적금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과 1년에 2400만원씩 복리적금으로 모으는 사람은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만든다. 이처럼 시간 단위를 작게 쪼개서 복리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200만원을 모으는 사람은 돈의 습관이 적립된 사람이다. 복리효과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마법이다. 매일 매월 꾸준하게 돈을 모으면 그 돈은 스스로 알아서 이자를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린다. 그래서 일정한 고정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을 아껴서 고정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돈을 모으는 경제원리다.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쌓는 것이 복리효과이고 이 복리효과에 의해서 돈은 스스로 제 몸집을 불린다. 너는 이런 저축의 원리를 알고 복리효과의 마법을 잘 활용하도록 해라. 공부와 돈의 복립법 시 부와 성공을 만드는 비법임을 기억해라. 돈을 지키는 지출 돈의 속성을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소득과 소비가 있다. 소득은 돈이 들어오는 걸 말하고 소비는 돈이 나가는 걸 말한다. 오늘은 돈이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말하겠다. 우선 너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무조건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소비는 돈이 쓰이는 목적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투자 지출이다. 투자 지출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사업, 가게 오픈, 은행 저축 등이 있다. 투자 지출은 장래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일이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지출이니 꼭 필요한 항목이다. 많이 늘릴수록 좋다. 부자는 투자 지출이 큰 사람이다. 둘째, 필요 지출이다. 필요 지출은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다. 비누, 세제, 콩나물, 쌀, 속옷 등 생활핏수품을 사는 걸 말한다.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기본 지출이니 무작정 줄이기보다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욕망 지출이다. 욕망 소비란 낭비에 의한 소비를 말한다. 소비 심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필요에 의한 소비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에 의한 소비다. 낭비란 바로 욕망에 의한 소비를 말한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소비 욕망의 형태는 여러 가지다. 때로는 과시하고 싶어서, 때로는 무의식에 내지한 쇼핑 중독으로, 때로는 욕망과 피로를 구별하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소비를 한다. 지출의 세 가지 형태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부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돈이 오는 길 이정표에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은 후순이고 지출이 선순이다. 어떤 이는 소득이 있어야 지출도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절대 아니다. 우리는 가진 돈이 적거나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 적은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돈은 모이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한다. 그 적은 돈이 가장 중요한 돈일 수 있다. 큰 부자는 시대와 운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작은 부자는 경제적인 지출만으로도 가능하다.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먼저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 지출을 확대하는 설계를 해야 한다. 소득을 늘리는 것은 다음 순서다. 대부분 사람은 자꾸 지출이 아니라 소득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소득은 종속변수고 지출은 독립변수다. 독립변수인 지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에는 왕도가 없다. 자기만의 지출 방식을 찾아 돈이 오는 길목을 지켜야 한다. 그쪽에서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 너의 소비 습관을 꼼꼼하게 다시 살피도록 해라.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재무제표 못 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여기서는 재무제표에 볼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것을 잘 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그 회사의 시가총액 규모와 비교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식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모든 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자기 돈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식 시스템을 통해 자본을 모으는 방식이 생겨났다. 개인 사업자는 3년 동안 35%도 채 살아남지 못한다. 65% 개인 사업자는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인식한다. 사업하면 결국 망한다. 또 누군가와 동업하면 망한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뿌리 내딛지 못했다.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건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 탄탄한 사업 아이템을 만든 후여야 한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사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 받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마저도 투기로 오해하고 기피하곤 했다. 주식 투자를 공부해서 산업 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식견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식 투자와 관련해 두 가지만 당부한다. 첫째는 꼭 재무제표를 보라는 것이다. 단 한 주를 투자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라. 둘째는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하라는 거다. 주식이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자본을 투자하는 목적이었다. 주식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 투기성 단기 투자, 이른바 단타를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해라. 부위 사다리가 끊긴 세대. 보통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사글세, 월세, 전세, 아파트 월세, 아파트 전세, 내 집 마련, 사다리에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주택 시장의 순환 과정으로 여기에는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작용한다. 주거의 사다리가 있듯이 부위 사다리도 있다. 부위 사다리는 예전에는 대학 입학이나 취업, 이직, 결혼 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월급에서 월급 더하기 저축으로 종잣돈 마련, 여기서 종잣돈 플러스 대출로 부동산 매입, 그리고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 그리고 부동산으로 노후 안전 자산 마련 단계로 올라갔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부를 증식을 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저금리로 인해서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대출기제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통로가 막혀버렸다. 재테크의 경로가 막혀버려서 우리 아들들은 오직 근로소득으로만 100세까지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어쩌면 너희 때는 100세까지 죽어라 이래야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80세 노인이 고속도로 통과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노동해야 하는 시대가 펼쳐질까 걱정됐다. 이제 그 부위 사다리에 오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현 시대 돈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제 돈을 은행이나 금고에 쌓아도 쌓이지 않는 시대다. 저금리 시대의 돈은 여름 호수 속의 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하여 물이 점점 사라진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저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이럴 땐 돈이 스스로 쌓여가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으며 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그때그때 돈의 형평과 자산 포트폴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투자는 장기전이다. 너는 최후의 승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조급한 마음이다. 밥 짓는 것처럼 뜸이 제대로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끌이나 비투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좋은 기회에 승부수를 던지는 용도로 활용은 가능하나, 장기전을 할 수 없는 전투이기 때문이다. 빛은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장기전에선 버틸 장사가 없다. 너는 최후에선 최후의 승재가 되겠다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득으로 돈 모으는 재미를 들여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큰 부를 이룬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조언이다. 월급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종잣돈을 만드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 넷째,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해라. 살면서 접하는 일상의 정보는 그 사람의 경제관념을 바꾼다. 너희 엄마는 집을 사기 전 그 지역에서 먼저 전세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집을 샀다.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방법은 그곳에서 살아보는 것이고, 그곳의 부자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들이 통찰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 전에 우선은 견뎌야 한다. 너는 부위 사다리가 끊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아버지는 그런 너에게 무작정 견디라는 무책임한 당부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성공은 고통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지날 수밖에 없기에 우선은 그 말을 하고 싶다. 그 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것이 최선이다. 아들아 우선 견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거다. 돈 공부하는 독서법은 따로 있다. 경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독서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먼저 아버지의 독서법 세 가지를 말해주마. 아버지의 독서법을 참고해서 너만이 독서법을 찾기 바란다. 첫째, 제목과 목차를 필사한다. 아버지는 책을 읽기 전 표지를 필사한다. 구석구석 토시 하나까지 필사하고 표지에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도 만화처럼 그려본다. 책의 겉표지는 사람의 옷차림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내면을 알 수 있듯이 겉표지는 그 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좋은 책은 그렇다. 표지에서 책 내용의 절반은 알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목차를 필사한다. 그렇게 해서 책 내용을 대체로 파악한 후 책을 읽어나간다. 제가 책을 읽는 방법과 되게 유사합니다. 저는 필사는 안 하고 책의 겉표지 먼저 읽고 책 목차 읽고 그 다음에 머린말 뒷말을 먼저 읽거든요. 그러면 책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둘째는 뜻이 불명확한 단어는 사전을 찾는다. 책을 읽다 보면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지만 그 단어가 뜬구름처럼 머리에서 둥둥 떠다니는 때다. 그러면 아버지는 네이버 백과사전으로 검색해 그 뜻을 찾아본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해야 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셋째, 책 내용을 내 주변, 내 삶과 연결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책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과 연결하면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너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온다. 생각의 폭을 넓힐 때는 독서량이 중요하다. 반면에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싶을 때는 독서의 깊이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지고 지금 방금 보니까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돈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책이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되게 뿌듯했고요. 솔직히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보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습관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에 일단 10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좀 더 깊게 파면서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회생활을 해서 경제관념을 잡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리뷰를 마치겠고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